친형에게 현금 4000원을 훔친 것을 의심받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 카드게임 도중에 자신을 향해서 현금 4000원을 훔쳐갔다고 말한 친형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친형은 옆에 있던 지인들이 동생을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